저소득층 가족과 개인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가 오는 12일부터 민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민족학교 측은 4인 가족 기준 연 5만 1625달러 소득가정과 개인 연봉이 2만 5525달러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07년 세금 보고에서는 인적 공제 금액이 종전 3,300달러에서 3,400달러로 100달러가 늘었으며 표준 공제 금액도 부부 공동 보고 시 종전 1만 300달러에서 1만 700달러로 400달러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사업 장비 구입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종전에 10만 8천 달러에서 11만 2천 달러로 4천 달러가 늘었습니다.